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들도 수험장에 있고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많이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죠 저번 주에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요 히로타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히로타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간이 배 마스크으로 나왔다느니 정말 정말怖いもの이 없죠 왜 마스크를 안 쓰냐느니 왜 마스크를 안 쓰냐느니 왜 마스크를 안 쓰냐느니 그러면서 막 설 설 설 뒤로 막 넘고 스위치 때私から 도착해서 제 것에서避けていったんですね 지금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예배 때문에 안 쓰신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예배 때문에 안 쓰신 거예요? 있으신 분 지금 쓰세요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올리세요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안 쓰신 분은 그럼 이렇게 자,腕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숨 쉬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괜찮아요? 아는 중국인 친구 괜찮아요? 여러분, 중국의 친구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중국에 있는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중국,大陸에 있는 知り合い, 오실하이 괜찮아요? 근데 왜 마스크 안 써요? 두 분은 왜 두 분은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마스크 안 쓰신 분은 직접 들으세요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뒤로 가세요 왜, 왜 마스크 안 써? 왜, 왜 마스크 안 써? 마스크 안 쓰신 분은 마스크 써요 다 마스크 써요 다 지금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마스크를 안 팔아요 마스크買おうとしても 마스크는 買えないんです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절대 안 쓰시고요 뉴스 보니까 중국의 병원에 무슨 난리가 아니던데 뉴스를 보고 중국의 병원에 무슨 난리가 아니던데 중국의 병원에 무슨 난리가 아니던데 현재 코까지 가려요? 여러분,鼻까지 가려요? 鼻까지 가려요? 여기, 여기 서리가 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려요 메가나に切りができるから もういらないんです 마스크 しっかりとすきてください 마스크 안 끼는 분들은 숨 쉬지 말고 계세요 마스크つけてない方は 息をしないでください 아, 근데 김창수 씨さん 이거 계속 확산되는 거죠? 김창수 씨さん これをどんどん広まっていくんですよね 뭐라, 뭐라 했다고요? 分からないそうです 하여튼 조심하십시다 気をつけましょう 우리가 한 주간에 누구를 만나고 여기 다 모이는지 모르잖아요 皆さん、1週間に 誰に会って ここに集まっているか分からないですから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私も知らないうちに 내 안에 균이 잠복하고 있다 私のうちに ウイルスが 희선でいるかもしれません 통역도 좀 떨어서 하죠 自宅車も離れてください 하하하하 앞으로 이제 너무 지금 일본에도 한 열 일대명 걸려있죠, 지금 日本デモは 新型ハイエン 10人くらい 感染されていますね 그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どんどんどんどん 広まってくると 마스크 안 끼는 분들은 예배 오지 마세요 마스크着けてない方も レイヤーに参加できな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전화로 하세요 電話でおきましょう 그리고 앞으로 식사도 없을까 생각해요 食事もなくそうかなと思っています 중국에서는 또 방송으로 이렇게 가려버려가지고 실제 상황을 중국では 放送で 全てを真実を隠しているんですね 放送しないんです 이제 이제 만 명 좀 넘었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今約 1만 명くらい 超えている程度 중국 뉴스で 出ているんですが 영국 같은 데서는 15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イギリスでは 中国では 15만人だ 報道されているんです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시고요 皆さん 気をつけるべきものは 気をつけましょう 이건 지금 약이 없으니까 薬がないんです これは 치사율도 높고 本当に 死ぬ確率も高いんです 그러니까 조심하십시다 だから 気をつけるしかありません 병원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병원은 大変です 大騒ぎです 근데 우리도 병원에 가는데 皆さん 私たちも よく 병원に 訪れるんですが 우리는 지금 우한폐렴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병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 大体 人々は こういう病気で 병원を 병원に行きます 암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心臓疾患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절염 두통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우측病で 병원を 訪れる人が たくさん あると 현재 암이 최고인데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일본 人 성인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판정을 받는 3명 3명 1명이 암 진단 받는 3명 3명 모여있으면 그중에 1명이 암 진단 받는 3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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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있는 사람 계세요? 간에 가깝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건데 옛날에 걸렸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가깝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낫는 게 없어요 이렇게 낫는 게 없어요 히로타 집사님 간증력을 들어봐도 암에서 나아질 거예요 히로타 집사님의証을 들어도 간에서 나아질 거예요 히로타 집사님의 당뇨가 지적이에요? 이렇게 세 명 중에 한 명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그렇게 암 진단을 받은 네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미국에서는 남자가 77%가 암이에요 여자는 74%가 암에 걸린다는 통계예요 그리고 사람이 40살이 넘잖아요 그럼 누구나가 다 미세암이 다 있대 근데 몸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세 명 중에 암이라고 판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도 하잖아요 약도 막 그런데 그렇다고 나아요? 이렇게 히로타 집사님이나 방국사님처럼 완치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완치가 되는 게 없어요 병원에서도 완치가 되는 게 드물다는 거예요 약을 쓰든 뭐를 쓰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환자에게 암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주의를 계속 주는 거죠 주의해서 살아라 옛날에 막 살았는데 암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살아라 그리고 정기 점검 받아라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이라는 게 이런 병이 있기 전에 진짜는 진짜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들은 이런 병들은요 그냥 빚어주세요 빚어주세요 이거 보고 조심스럽게 하시고 계속 이런 건 그냥 하나의 신호 같은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병이 아니라고요 신축구에서 한 여자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 때 계기판에 엔진이 이상하다고 하는 고장 났던 거는 램프가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제일 가까운 정비소로 갔어요 그런데 저녁 때라서 정비소가 문을 닫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이건 적어도 3, 4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겠습니다 내일 와주세요 저 지금 야마라시県 가야 된다고요 어쨌든 문을 닫으니까 오늘 저희는 고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고쳐달라고 문 닫는다 고쳐달라고 아 문 닫는다고 막 서로 밀고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그 사장이 나온 거예요 그 사장이 나온 거예요 손님 제가 고칠 때니까 고장 났습니다 자, 주의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차를 몰고 정비소에 들어갔어요 고장 그래서 고장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다 고쳤다고 그러면서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리고 15분 정도 있다가 다 고쳤다고 그러면서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 여자분이 보니까 정말 엔진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없어져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정말 사장님이라고 아, 사실есто이네 사장님 저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정비사는 잘라버리세요 그러면서 갈 길이 뭔데 지금 어디 안든고 친다고 이러고있어요 15분에 사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야마라시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야마라시県에 그룹을 몰고 왔습니다 아니 정비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15분 동안 이걸 고쳤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장이 차를 고친 게 아니라 깜빡깜빡거리는 전구를 뒤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뒤에서 공장에서 커피를 15분 정도 마신 다음에 다 고쳤다고 하면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따로 커피을 많이 마신 다음에 다 고쳤다고 말했다고 말했죠 나쁜 새끼죠 전구를 빼버렸으니까 이제 그 계기판에서는 엔진이 고장 났다고 깜빡깜빡 이런 일이 없어 메타 판넬에서는 엔진이 고장 났다는 사인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 차의 엔진은 고친 거예요? 엔진은 고친 게 아니라 고장 난 것을 슬쩍 가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병들이요 사실 이건 우리의 진짜 병이 아닌데 이런 걸로 우리의 병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신호 있죠 우리의 진짜 병이 있다고 이런 것이 깜빡깜빡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사인으로 오고 있는 신호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엔진이 다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야만하시 경으로 가고 있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진 가슬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야만하시 경으로 가다 보면 산 엄청났는데 야만하시 경으로 가다 보면 산 엄청났는데 그리고 간 여자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병에 우리 몸에 진짜 병도 이런 거라고요 우리 병이 진짜 병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신호로 나타나죠 그런데 병원에 이런 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이런 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약이든 수술이든 이런 걸 이렇게 좀 내려놓는 거예요 약이든 수술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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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어져요 수술이든 수술이든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죠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병이 아니라 신호 증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변화가 아니라 사인과 신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존 웨인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있잖아요? 여러분 아메리칸의 존 웨인이라는 영화 배우는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아세요? 아시는 분은 나이가 드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은 그런데 이분이 1964년도에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이 분은 1964년에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2년 뒤에 위암이 또 발견될. 위암이 또 발견될. 그래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受켰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대장암이 발견될. 대장암이 발견될. 그래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 수술이 이 사람의 마지막 수술이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이 이 사람의 마지막 수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대장암 수술을受켰고 이 사람은 이런 암으로 발견되기 전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런 암으로 발견되기 전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대요. 사실 그것도 이 사람의 진짜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는데요. 그 고혈압과 당뇨는 사실 이런 말이래요. 고혈압과 당뇨는 사실 이런 말이래요. 너의 피와 혈관과 내장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피와 혈관과 내장을 고쳐라.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피와 혈관과 내장을 고쳐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혈압과 당뇨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고혈압과 당뇨의 병이 우리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사인으로送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신호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려. 그럼 우리 몸은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큰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간을 가지고 더 큰 신호와 사인으로送는 것입니다. 그 엔진이 고장 났다고 하는 계기판의 램프처럼 아까 그 조은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폐병, 폐암, 이게 자기 진짜 병인 줄 알고 그것만 계속 수술을 한 거예요. 아까 조은웨인은 그 전구만 빼는 그런 수술인 거죠. 그 전구만 빼는 그런 수술인 거죠. 그 전구만 빼는 그런 수술인 거죠. 조은웨인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은웨인은 진짜 병을 고치지 않았기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맑은 신현물이 있어요. 맑은 신현물에 똥팔이 있어요? 똥팔이 뭐예요 똥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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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런 물에 똥팔이 있어요 그런 물에 깨끗한 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염된 물, 썩은 물에는 없어요. 언젠가서부터 그 똥팔이 형님이 왔어요. 언젠가서부터 그 똥팔이 형님이 왔어요. 구더기도 있고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있고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있고 병균도 있단 말이에요. 바이킹も発祥을 해요. 그 신현물에다가 계속 똥팔이 약만 뿌리면 신현물이 깨끗해지냐고 그 신현물이 신현물이 신현물을 바꿔야지 신현물이 오염됐다고 거의 똥팔이가 있다고 똥팔이 약만 계속 치면 신현물이 맑은 신현물이 되냐고 그 신현물이 안 되겠죠 그 신현물이 안 되겠죠 그 신현물이 온 가족을 데리고 온천에 간거야 근데 아까 늘 우리가 노아를 보면 항상 울고 있는 애잖아요 아까도 울음소리 들으셨죠 근데 걔가 온천 간다고 안 울겠어요 그 신현물이 안 뜨거 안 뜨거 노아짱 들어와 하면서 딱 들여놨어요 ithepalm significa 욕천을 moist으로 온천 도 néko까지 노아짱을 너무 힘을 주고 울었어 그의 차량에 financi slower기어와 눈물을 recovering 노아짱은 그러면 그 순간 그 물을 전문적인 용어로 똥물이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그 온천은 온천이 아니라 똥물 똥물 그런데 타카이시스님이 그러는 거야 노아짱에 싸놓은 똥에다가 방향자를 막 뿌려 그럼 이 똥물이 온천 물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되겠죠 이 똥물이 온천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다 빼고 소독하고 깨끗히 청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온천 물을 받아야 그게 온천 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온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노아짱에 엄마 아빠도 거기 들어간다고 우리 몸도 병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진짜 병에 있는데 어떤 작은 병들로 나타나는 게 진짜 병인 줄 알고 그것만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병이 뭐냐 가장 큰 병이 뭐냐 그것은血液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병은요 우리의 피가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의 검은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반응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물에 방향제만 뿌릴 것이 아니라 썩은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되듯이 우리한테 어떤 병이 나타나면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병만 고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병만 고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피를 맑은 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오염된 피가 진짜 우리의 병이니까 우리의 병의 근원이니까 혈관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혈관을 입을 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깨끗한 혈관이거든요 외과 의사들이 그래요 수술하다가 혈관을 만져보면 수술 중 혈관을 만져보면 깨끗한 혈관은요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피 색깔도 선홍색으로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혈관이 이렇대요 그리고 이렇게 혈관은 참 깨끗했는데 우리가 살다보면서 혈관이나 피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흰 우유 흰 쌀밥 그다음에 식용유 같은 거 동물성 기름 이런 식품 같은 거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깨끗했던 혈관이 여기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붙어서 있는 거예요 혈관 굉장히 좁아졌죠 이런 혈관은 딱딱하고 피도 탁해요 그리고 혈관이 딱딱한 것을 동맥 경화 혈관이 좁다보니까 심장이 더 많이 세게 펌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더 많이 세게 펌프치 심장이 더 많이 세게 펌프치 심장이 더 많이 세게 펌프치 그리고 혈관이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혈관이 건강할 수 있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피가 깨끗해지고 혈관도 탄력성을 잃고 그리고 혈관도 난력성을 잃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우리의 내장도 건강해지고요 결과적으로 질병이 생기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설교인가? 뭐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 다 알아요 여자들이 지식으로 다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하나님이 주셨을 하나님이 영님이 주셨을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피가 오염을 대는 주원인이 음식인 줄 알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우리 몸에 피를 더 오염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언제 Fearも 알아요? 어? calculus? 아 calculus 같지는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 피를 가장 오염시키는 게 뭘까요 식사님 스트레스 경험자는 틀려 벌써 벌써 틀려 난 알거든요 건강하니까 젊은 것들은 개또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우리 피를 가장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화내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막 화내는 마음이 있죠 또 집사님 말씀하셨을 때 스트레스만 받는 우리 마음이 이럴 때 우리 피가 가장 오염이 된 가장 탁해진다고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벌써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전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알게 됐냐면 독일의 의사인데요 이 분이에요 리키 게르트 하모 라고 하는 의사예요 암 전문인데 이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암 환자들을 치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암 환자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CT를 다 촬영했었대요 그런데 암 환자에게 공통된 것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암 환자들의 뇌에 과거의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한 그림자가 뇌에 그려져 있대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괴로움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전집사님이 말하셨던 스트레스 같은 이런 걸로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피가 오염된다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피와 혈관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에 무슨 병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 이분이 연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암 환자들에게 마음의 갈등의 치료를 먼저 했더니 암 치료도 빨라지더라 그래서 이 하마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암 치료보다 먼저 마음을 고쳐야 된다 현대 질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아까 그 혈관이 있었죠 만약에 이 혈관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정상 혈관 깨끗한 혈관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에 별 지장이 없어 깨끗한 피가 흐르는 것처럼 깨끗한 피가 흐르는 것처럼 혈관이 탄력성도 있고 깨끗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喜び가 있고 행복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웃음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 이 몸에健康한 상황이 있으면 의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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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심판을 고문이의心이 있고 그걸 떼려고 하면 떼지도 않는 것 심판을捨て고 싶어도捨てられない 화내는 마음 怒る心 불평불만하는 마음 후예不満をつぶやく心 또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を受ける心 갈등하는 마음 葛藤を覚える心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게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혈관의 모습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이 혈관의 모습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병을 신호로 보내듯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내 영혼에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신혼을 보내듯이 그걸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관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지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벌써 고린도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해 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본문은요 입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우리 13절에는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마음이 닫힌 사람과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 힘든 게 없어요 마음이 닫힌 채로 생활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정말 힘든 게 없다 성경은 닫힌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산 사람의 집에는요 출입문이 있다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과하는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집에는요 죽은 사람의 집이 뭐예요 무덤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봤어요 믿たことありますか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아무리 왕의 무덤이라고 할지 아무리 큰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무덤에는 창문이 없다고 닫힌 마음은 죽음이라고 하죠 닫힌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마음을 닫아서 캄캄하게 된 마음을 그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지게 해라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다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마음에 채워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봐도 그렇잖아요 마리아 마르타의 오빠가 죽었어 마르타 마리아의 원인상의 라자루가 죽은 지 3일째가 됐어요 그 오빠 이름은 나사루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루의 무덤에 돌문을 치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마음을 열어라 예수님이 나사루의 무덤에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루야 나사루야 나와라 나사루야 나와라 그 죽은 자에게 그 죽은 무덤에 그 죽은 무덤에 그 죽은 무덤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루가 죽은 나사루가 손발에 그 베인 그 그 묶긴 베인체로 살아나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의 돌문들을 치우십시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괴로움들을 보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고요 그때서 그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꽝꽝 묻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불로 태우기 시작하는 거라고 무슨 불러요 성령에 불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 문을 열었으면 마음을 넓혀라 예전에 한번 우리 미션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편들 부인들이 우리 마음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미션을 완수한 사람이 있나요? 넓히다가 관뒀죠 이가 넓힐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저 여자랑 안 살면 안 살았지 여기서는 못 뛰어다니게 하겠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빠가 되어서 안 돼요 가정 망치는 사람이고 자녀를 힘들게 하며 사는 사람이 조그만 옹달샘에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퐁당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파장이 일어나죠 넓은 바다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요 너무 넓어서 퐁당 소리도 안 들려요 떨어진 곳에서 파장이 생기다가도 바다의 흐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마음은 남편만 넓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냥 뛰 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먼저 남편이 넓히고 그 다음에 부인 넓혀라 그랬죠 남편이 넓히고 그 다음에 부인 넓혀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넓혀야 되는데 먼저 남편이 넓혀야 된다 그런데 사기에는 단나가가 고구로를 먼저 白으로 시켰어 미세 마시오 웅달샘과 바다로 비유를 드렸지만 이즈민과 海에 다투어 했지만 마음이 조그만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조그만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조그만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조그만 사람은 어때요? 뭐 이렇게 조그만 일이 있어도 확! 화를 낸다고 그런 사람의 피는 아까 볼 수 있었죠 딱딱한 혈관 속에서 탁한 피가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때요? 그런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죠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피는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말씀해 주세요 끊임없이 좀 있으면 화를 내지 마시죠 좀만의 measurements 톤 집사님이 큰 소리를 얘기하고 도시집사가 조그만의 왜요? 그러다 한 번에 훅 가니까 그러지 맙시다 몇 년 전에 미션이었는데 오히려 더 좁아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심지어 김수진 선생님 잘 되고 있어요? 저 집을 뛰어다니면 엄청나거든요 그 집은 이 집에서 확률이 너무 길어 타카이시 선생님은 넓히고 있어요? 타카이시 선생님은 시술을 하실 수 있나요? 애매하게 피하게 하네 전 집사님은 어떻게 넓히고 있는 거예요? 전 집사님은 어떻게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 전 집사님은 어떻게 넓히고 있는 거예요? 히로타이시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히로타이시 선생님은 어떻게 넓히고 있는 거예요? 완전 넓은데 어떻게 넓히고 계시는 거예요? 고구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안 넓힐 때 일단 그것부터 부정해요 토시아이시 선생님은 안 넓어 안 넓어 안 넓어 토시아이시 선생님은 고구를 손으로는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하지만 짜증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얼굴 한 발 한 발 카메라가 있으면 토시아이시 선생님 얼굴 찍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가 있으면 토시아이시 선생님의 얼굴을 찍고 싶어요 저희들은 안 넓히면서 네, 여러분은 모두 넓히고 있지 않으세요? 주정호 집사님은 넓히고 있나요? 주정호 집사님은 넓히고 있나요? 주정호 집사님은 넓히고 있나요? 공사 중이에요 네, 고지 중입니다 성주는 어떻게 되니? 성주 교회는 어떻게 되요? 너무 마음 없어졌지? 마음이 넓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마음이 닫힌 채로 아무리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닫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할 거냐 아, 오늘 기도 5시간 했어 아, 오늘 기도 5시간 했어 마음이 확 닫혔어 그런데心이 이승히 닫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할 거냐 아니, 마음이 확 닫힌 채로 봉사하면 뭐 할 거냐고 닫힌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후예,不満 화가 나 있는 내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돌문을 치워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떤 거냐 늘 말씀드리지만 순전한 마음 요버의 마음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런 거를 합한 일본어로 하자면 정말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건 무슨 말이냐 쉽게 이해하기 쉽다면 이런 말일 거예요 늘 은혜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에 띄워놓을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 마음에 띄워놨다면 큰일 납니다 내 맘에 안 띄워놨다면 큰일 납니다 뛰어내면 안 띄워놨으면 어딜 뛰어내면 안 띄워놨어 내 맘에 안 띄워놨으면 내 맘에 안 띄워놨으면 저에게 나와띄워놨으면 무겁게 묶어 나는 남자님 무겁게 묶어 나는 다음에 부인을 딱 접어 그리고 그들이 나와띄워놨으면 올리 타다니며 나는 내 맘에 안 띄워놨으면 새엄마차장 은혜로운 마음이 아니면 은혜로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삶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건강해질 것이고 물론 나이를 먹으면 우리 몸은 세악해지는 것이 진리이고 섭리예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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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神様から天に召される前에는 건강할 수 있다면 健康でいられるなら 몸은 세악해지지만 건강해야 된다고요 この肉体は驚えるかもしれないけど 健康な状態は維持できるんです 그러기 위해서 오늘 드린 말씀이 이런 거라고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선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육 간의 복된 열매들이 우리 삶에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